아 아 나 못할 줄 알았는데 아 야 결국 결국 하니까 되네 그냥 그 여기다 기록이 남잖아 경량식 돈까스 그냥 그게 그리 부러웠어 소스 찍어서 먹여주고 이야 그게 그때도 용기는 있었던 같아 내 스타일이다 나랑 사귀자 오 그래서 그러면 하루를 시간을 다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일 12시에 만나자 싫든 좋든 나와서 얘기해 다오 하고 합의하고 헤어진 거거든 그때 안 나타난 거야 아 그거 또 뭐예요? 매갈이?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들어왔던 그때의 헐크 허둥이는 맥을 못 추는 어떤 매갈이 없어 그래서 그냥 보고 싶고 걱정되고 억울하고 그런 이성에 대한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아 아 이성에 팔이 무슨 아령 들고 뛰는 아 경지 봐라 진짜 형 날고 싶은 사람한테 마라톤은 아닌 것 같아 아 형 난 날고 싶은 사람이야 항상 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꾸고 있는 꿈 슈퍼맨이 되고 싶은 뭔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꿈에 대한 것들 좀 못 끄고 그치 못하겠어? 네 못 끄겠어? 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근데 일단 저기 쭉 가만하네 계속 앞으로 가? 네 형 힘들지 내려놔요 조심해 조심 덜이 괜찮아? 응 오! 저거 봐 우와! 저거 봐 날고 싶다는 게 이거야? 이걸 피우고 싶다는 거야? 조금이라도 날 수 있는 거를 찾아본 거예요 내가 가사가 나오겠니? 떴었을 때 느낌이 뭔가 있겠지? 떴을 때 딱 뜬다는 느낌은 형 얼굴에 피 안 통하는 거 같은데? 형 얼굴에 피 안 통하는 거 아니야? 너 아이언맨 같아 아이언맨 이거 쓰면 와 멋있겠다 형 얼굴에 피 안 통하는 거 아니야?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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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제전기 와아 인사 와아 피아노 피아노 이제 시즌 기회 아기 자는 이제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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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왜 안나와?